오, 저기 파크라고 적혀있다. 저기다 주차를 할까? 아, 이건가? 오 북쪽 앞당입니다. 대기를 갑니다. 여기에는 주차장이 별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세워져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치. 오늘 저거 행사하니까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파크 언니 뭐야? 뭐라고 적혀있어? 근데 주차할 자리가 없네. 주차가 안 돼요. 주차가 주차가 안 됩니다. 우와, 저건 뭐야? 저게 뭐 중앙청 같은 그런 거겠지? 중앙청이 아니라 뭐 경복궁같이 생겼다. 옛날에 중앙청 그니까 저기 국, 여기 의사당 뭐 그런 건가 봐요. 시청 아니, 시빅센터 가라지 가라지가 차고죠.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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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내가 이제 영어를 영어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 미치겠다. 지금 주차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진짜 의문이에요. 빨간불입니다. 어, 그냥. 그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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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뭐야? 전차 같은 게. 저게 전차구나. 야, 신기하다. 근데 길거리에 주차할 데가 없네요. 아휴. 길거리에 뭐 2시간씩 이렇게는 공짜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것 같던데. 아휴. 흥분했습니다. 돈 내더라도 주차해야지. 뭐, 답이 있나요. 돈 내더라도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은 거기에 골치야. 뭐지. 쟤는 뭐야. 주차 건물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러 간다. 얘는 여기다 주차를 하고 싶은가 뭐지? 주차가 안 돼있어. 어? 뭡니까? 이거 주차하려고. 오인차야? 아.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아, 뭔쓰. 진짜 중요한 거를. 바깥에 빼놔야지. 파킹이. 지금 파킹이 제일 중요한데. 당연히 주변에 주차장이 없겠지. 당연히 주변에 주차장이 없겠지. 아, 그거리인가 봐. 거리인가 봐. 가다가 막. 저 아저씨 왜 저래. 아. 지금. 저 거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중에는 차가 안 오는데. 저 중에는 또 아저씨가 저렇게 서 있어. 거리는 때문에. 거린 때문에 문제구만. 아. 거린 때문에 문제였어요. 아. 저기다 세울걸. 아이씨. 근데 세울 수가 없나? 있나? 몰라요. 서쪽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 지나가네. 지나가면 되나 그죠? 시빅센터 캐럿이 가고 싶어요. 오오오. 북쪽 방향입니다. 아. 스톱스톱스톱스톱. 스톱. 어디에다가 주차를 해야되나.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이래요. 아이씨. 지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지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 지금 알겠어 근데 주차를 어디다가 해야될지를 모르고 있다고 여기는 원인이야 주차를 하면 안돼 지금 운전을 마악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도 없고 뭐 시빅 벼라지라고 적힌다 아니 주차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어디에 주차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차장이 없다고요 지금 시빅 센터가 어디냐고 여기네 등록된 차량만 주차가 안하네 주차가 안 되는 것만 여기 지금 2,000원 드러낸 도대체 뭔 차들이야? 주차장 가는 차인가? 아니 여기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 왜 주차장을 안 만드는 거야? 아이고 미치겠네. 뭐라고 했어요? 도심 구경 중. 800피트 후 우회전. 저런 데다가 주차를 하면 될 거 같은데 느낌의 저기 주차를 하면 될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주차 가능한 건가? 8분이래. 1.2마일이면 얼마야? 좀 머네. 멀진 않은데 좀 머네. 아. 주차가. 자.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세워놓고 걸어갈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것 같고. 대충.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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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4잔. 9. 좌이잔. 아 여기. 자전거 도로네. 걸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먼저 막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하얀색이 나와야 돼. 가만히. 아.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좌회전해야 돼. 사람이 지나가면은. 좌회전. 예.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어쩌요 아저씨. 아. 여기다 주차 해놓고 주차장에 좀 세워놓으면 좋겠다. 아 주차하기 진짜 힘들어. 주차를 어디다가 해. 백화점 없나? 공공시설 이런 데는 주차하기 진짜 힘들어. 나도 시빅센터에 주차하고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유 세상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차를 대충 세워놓고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걸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차도 저기 주차하려고 들어갔다가 주차가 안 돼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길거리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좋겠네요. 한국같이. 한국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게 이제 창조같이 나가는 도로군요. 건물 신축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게 만들고 길거리에 있는 주차장은 없애버리면 됩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재건축 같은 걸 안하나 봅니다. 신축을 안하고. 저희도 모르겠다. 나 이대로 살래. 살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아 저기다 주차할 걸 그랬어. 아유 길을 잘못 들어왔지. 이쪽으로 가라고 돼있으니까. 저희도 주차하면 딱 좋은데. 포블릭 버킷. 아이씨. 아이씨. 아 근데 주차 자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잠깐. 여기. 여기 주차장. 포블릭 버킷. 동쪽 방향입니다 여기 좀 그거야 파란색 주차장이네 장애인명 왜그래 파란색 주차장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